안녕하세요 장난강자입니다. 저희 본작국 싱거스에 환영합니다. 오늘 만난 보물은 바로 맥도라이드 8월 해피밋 신기한 스쿨 버스 과학 동화입니다.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여기 보면은 총 바닥에 책이 나오는데요. 해피밋 세트를 사면 됩니다. 자 여기를 보니까 신기한 스쿨 버스 과학 동화라고 써있는 자 가까이 보니까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가서 쓴 그 주인공인 것 같아요. 총 5개의 6개의 책인데요. 1번 공룡수로 사다. 2번 무지개를 만들어라. 3번 바닷속으로 들어갔다. 이 세가지는 지금 살 수 있는 거고요. 9월 10일부터 살 수 있는 4번 태양계에서 기름 1타. 5번 학부로 배 빠지다. 6번 항미 세계로 들어갔다. 입니다. 자 총 6개의 책. 책으로 본 건 처음이네요. 자 이렇게 미니책을 동화책을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시면 맥도라이드를 한 번 사보세요. 댓글 하나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. 다음에 또 만나요. 바이바이.